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리트리버를 키우는 이유 이 강아지는 미국의 최신식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포드라는 함에서 살고 있는 리트리버이며 세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강아지에게 미군이 부여한 임무가 있는데요. 그 임무는 바로 배한 선원들과 놀아주는 것입니다. 항공모함의 특성상 망망대해에서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선원들은 이 강아지랑 노는 것만으로도 심리치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군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항공모함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